지난달 SKIE 테크놀로지 기업 공개를 비롯해 주식 발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주식 회사채 발행 규모는 16조 3,18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.5% 감소했습니다. 이는 주식 발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회사채 발행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지난달 주식 발행은 전월 대비 459.7% 증가한 1조 4,0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회사채는 연초 금리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 조달로 기업들의 발행 수요가 감소하며 일반 회사채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.